고맙소, 현주를 보게 해 주어서. 현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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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해? 현주야. 나 여기 있어. 현주야. 여기 어디야? 병원. 당신 기억 안 나? 버스정류장에 쓰러져 있었대. 깨어나셨네. 정신이 좀 드세요? 보호자분 되세요? 네. 지금 시간에는 면회가 안 되거든요. 죄송하지만 밖으로. 그냥 얌전히 옆에 있을게요. 죄송합니다. 나가주세요. 현주야. 나 밖에 있을게. 선생님. 선생님. 장 박사님. 샛별 엄마가 깨어났어요. 아버님. 현주 수술 못하게 하세요. 아버님이 사인만 안 하면 현주 수술 못해요. 그러니까. 병원에서 수술하겠다고 하면. 사인 절대 해주지 마세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아. 현주 보호자는 자네야. 경찰 сам. 주민들. 아마도 라고 하는 거야. 어잌. 제가 제가 쓸 것 diffusion.